다들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점점 갈수록 점점 팬사인회가 더 재밌어지는데 진짜 오랜만에 본 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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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고마워요 네 여기 나 이거 부끄러워 혼자 남아가지고 저요? 별로 안 추워요 그냥 뭔가 감싸고 싶었어 별로 안 춥고 하이 헬로 그럼 나 포즈 지어볼게요 찍어주세요 너무 심심해서 어? 헤빈 언니 언제 와요? 여러분 오늘 저희 음악 방송 봤어요? 인기가요? 봤어요? 안 본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세트 하나였어요 보셨어요 저희? 이거? 이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4호녹도 오셨죠? 4호녹은 아닌데 4전 4후 뭐라 해야 돼? 4후 4후 4후가 맞아요 4호녹이긴 한데 4전이었어 뭔지 알잖아 오케이 들어오지 말래요 스탠딩에? 왜? 몇 명 있던데 아 남자들은 키가 좀 있으니까 맞아요 152야 소만에 어? 아? 아 아 아 아 끝났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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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뭐야? 자 슈퍼맨 갔죠 왜? 뭐 이해는 안 가지만 거짓말 슈퍼맨 안 갔으면서 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죠? 슈퍼맨 안 갔단 말이에요 헤빈 언니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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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ichtiger 아니 저 혼자 있어가지고 너무 그리웠어 안녕 아하려면 아 돌아갔어 아니가 목이 너무 얇아서 헐렁하네 네 제 손의 소중한 태콤fte꼬 빼길까 봐 놓칠 수 없어요 화보 찍어라 화보 찍자 화보 찍자 화보를 탔자 화보 화보 누구야 누구야 신데레라처럼 주위 포카 주고 갈 사람 확인해보세요 사인까지 여기 있는데 한 번 떠난 포카는 돌아오지 않는다 포카 누굴까 본인이신가요 화났다 네? 화보를 찍어놨라구요? 아 지금 잠시만 포카드리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주희가 이거 보석 이거 붙인거 눈꼽이래요 멍한거 아니야? 마지막 기회에요 잠깐만 해줄게 정 원한다면 빠르게 있어 강맨 원희야 너 오늘 사인했잖아 책 책 잘 나오지군요? 미안 부끄러워 나도 제일 고마워 새콤달콤 근데 있잖아 오늘 우리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아직이에요 아직은 아직은 예고편이 예고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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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 스페셜 아니야 또 다른 거니까요 다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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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 내견 기각됐어 메리들 초성화 그려주기 너무 좋은데 기각되었어 솔직히 그거 받아가면은 갑오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대대공동 망토있고 귀여운 나는 내가 해주면 메리들이 상처 받은 거 같아 안 귀여운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초성화 받고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야? 상처 받으면 안 돼요 몇 명 뽑아요? 2명? 3명? 오케이 자쌍가 정쌍가 담았어요 졸림이도 어? 뭐야 왜 말도 없이 뽑을게요 예고도 없이 뽑기를 시작하다니 이번엔 근데 내가 대인이야 내가 뽑은 사람은 나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10번 뽑아주세요 10번 10번? 10번? 노력해볼게요 제가 노력한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난 손한다고 마이크도 말할 수 있지 난 손한다고 마이크도 말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진짜 팍덕이다 진짜 기대하세요 이거 양면이라서 한쪽에 번호 써있고 한쪽에 안 써있어 비닐 천사 26번? 칼리 zaczy 이것만 하면 froné 내가 아는 니가 아는 여기도 햄비 oso 나나 귀여워 뭐야 아인이 스노피야? 맞아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귀여워 귀여워 뭐가 잘래? 뒤로 가는 게 더 예뻐? 나는 손 안 대고 마이크를 말한다 총은 수소하지만 해계가 내려가는 건 기분 나지 저녁 뭐 먹지? 하하하 진짜 크게 말하고 있는 중 아니 난 손 안 대고 마이크를 쓸 수 있어 이거 은근 기대되죠? 기대되죠 발표해볼까요? 네 4시부터 뭔지 발표 안 하고 먼저 번호부터 발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번호가 몇 번째인지 잘 생각하시고 제 번호는요 60 있나요 60대? 네 60대 있나요? 네 저는 63번입니다 있나요 63번? 63 퇴근하셨나요? 없나봐 퇴근하셨나봐요 자 다시 뽑을게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50번대에요 오우 오우 58번이에요 귀여워 아쉬워해 58번이에요? 어 알았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야야야 저는 58번 오케이 저 다시 말할게요 네 80, 80번대입니다 있죠? 81번이에요 81 81? 슝슝 오케이 저는 랜스랑 반대 18번 18 18 18 어디 없어? 18 아 18? 저는 잘 들리죠? 저는 저 마이크 있어요 뭐야 저게 어이없어 목만 아플쯤이에요 저는요 아 좀 지퍼던데 본인이야 아 아 아 아 아 94 아 아 메리젼이 발표할 때 전화하는 거니까 너무 축하축하 축하축하 저는요 더 만들어요 더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야 나도 원래 사실 이베덕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야 발표만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러 가는 거지 축하해요 안녕 12번 아 왜 말해 12번 있어요 12번 나 보였어 12번 12번 14 1 2 주니주니 10번? 12번 손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12번 자리가 비어있는데 퇴근하셨나 봐 아 12번 없어요? 퇴근했나 봐 그러면 나연아님 뽑을까요? 누가 뽑아야 돼요? 눈나무 저는 맨 뒤 왜? 90 7 97 없어요? 없대요 없대요 없다고? 또 퇴근하셨어 뭐야 없대요 또 뽑으세요 여러분 새콤달콤 좋아하세요? 네 나는 저도요 네 빨리 발표해주세요 왜 왜 보고싶어요 말 안할게 말 안할게 뒷자리는 5고요 5 45 45예요? 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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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해요 나연이 아 10 아 기대하는 팬장 1 12 오 까먹고 다 살려주세요 됐어 저희가 오늘은 말이죠 이거 뽑은 멤버에 저희의 사인을 원하는 곳에 해드리기로 했어요 어 잠깐만 별로 안좋아했다 이거 살짝 비웃었어 나 봤어 비웃었어 안 돼서 이랬어 와 아니 근데 어제만큼 특별하진 않 아니 장난이고요 오늘은 그냥 뽑은거 기분을 주고 가면 명의거든요 박수 자 번호 한번 호명하고 박수 쳐주세요 박수 장난이고 그러면 여러분 셀카가 더 좋아요? 마음대로 아 아 뭐야 아니 받는 분들이 받는 분들이 셀카가 좋아요? 싸인이 좋아요? 네? 셀카 아닌 싸인? 셀카 싸인? 뭐가 좋아요? 셀카?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난 선택할거야 셀카로 하자 네 답정너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여기 앞에서 하면 돼요? 셀카? 셀카? 아니 들고 있어야지 아는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싸인할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막 진짜 좋아할 줄 알고 티셔츠에 받을래요 난 이런 이런 그럴 줄 알았는데 웃었어 저희도 그말을 했었어요 앞에서 보라색티 입고 내가 다 봤어 근데 또 그 아날로전 묘미가 이랬어 이랬어 아니야 역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초성만 그려주는 게 제일 좋다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거였어 그쵸?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쵸? 어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알아서 더 좋아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게 네 기분이 좋네요 그치 않아요? 메리들에서 좋아하는 걸로 뭐예요? 대신 다음부터는 싸인이니까 만약에 자기가 될 것 같으면 가져와요 티셔츠 티셔츠 아 말고 그러면 나는 나도 막 되게 운동선수처럼 해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약간 그 막 나무판 지금 누가 나무판을 들고 오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넨시부터? 넨시부터 네 넨시부터 쉬움 컴 컴 쉬움 쉬움 하고 와야 돼요 죄송해요 쉬움 핸드폰 핸드폰 셀카 셀카 어 근데 동시에 다 해도 되지 않아요? 다 다 동시에요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한 번요 한 명씩 올라와서 한 명씩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무대에 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무대 체질일 수 있으니깐요 휴 가와잉 여러분들의 숨은 무대 체질을 찾아 드립니다 또 무대에 한 번 딱 서 봤는데 뭔가 이렇게 있어 이것이 나의 적성이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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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기뻐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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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하기